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지난 2주간 NFL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선수는 다름 아닌 피티버그 스틸러스의 조지 피켄스일거에요 01년생으로 2라운드에 드래프트되었던 조지 피켄스는 그 재능은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요 운동능력 끝판왕인 NFL판에서 3초의 시간 안에 자기와 1대1로 맡은 상대 수비수 코너백을 완벽하게 제끼고 패스를 잡아낼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조지 피켄스는 특유의 승부역에서 나오는 강력한 볼에 대한 집착으로 이런 역량을 갖춘 몇 안되는 리시버 중의 하나로 전년도 후반기쯤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어 이거 어쩌면 미래를 책임질 리시버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 리그에 대표할 선수로 콜 강성 분명히 보였고 피치버그 스틸러스의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피스라 될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 선수가 왜 회자가 굉장히 되었냐면 2주전 게임에서 팀의 러닝백이 터치다운을 위해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블록을 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카메라에 굉장히 크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욱더 최악인 이유는 팀이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2경기에서조차 패배를 결국 하면서 3연패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장면이 본격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조지 피켄스의 워크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화제가 되었고 조지 피켄스는 이에 대한 인터뷰로 부상이 걱정되어서 블록킹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이 게임을 띄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어찌 보면 최악의 대처를 해버렸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미디어의 폭격을 맞게 되는데 NFL이라는 게 참 궁극의 팀 스포츠이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는 굳은 일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맵플레이플레이마다 다른 건데 조지 피켄스는 그걸 하지 않은 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ESPN이나 CBS나 각종 메이저 스포츠 기간지에서 선줄들이 나와서 어? 나 그 게임 띄워봤는데 그거 너 잘못한 거야 그 러닝백은 너가 블록킹해줄 기대했어 나중에 다른 플레이어가 와서 그 러닝백이 블록킹해줄 때 안 해주면 너 뭐라 할 거야 이 게임은 궁극의 팀 게임이야 등등 정말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조지 피켄스 자체가 엄청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초상위픽 그러니까 1라운드픽이 아닌 게 대학시레젤에서도 이러한 다소 좀 이기적인 면이 드러나서라는 보도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감독인 마이크 톰닌 역시나 이례적으로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대응은 옳지 않다 지고 있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다 라고 좀 기강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참 뭐 흔히 보면은 워낙 리시버라는 포지션이 이 디바 즉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더 크게 메스컵을 탄 이유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피치버그 스틸러스이기 때문이에요 NFL에서 가장 근본 혹은 명문팀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치버그 스틸러스를 뽑을 겁니다 우승 횟수도 6회로 공동 1위에 그 기나긴 역사 동안 단독이 단 3명이고 이런저런 화려한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팀 기강, 강력한 수비 이런 걸 장점으로 하는 팀이었어요 항상 심지어 감독인 마이크 톱린 역시나 NFL에서 손꼽히는 뭐 흔히 말한 선수들의 꽃이자 기강을 참 잘 잡기로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명장 마이크 톱린하의 스틸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니까 스틸러스에 다소 부족한 여러 면이 드러나는 이번 시즌에서 의문이 끝없이 제기되는 겁니다 리시버 진영에서 마이크 톱린하의 스틸러스는 꽤나 몇 번이나 기강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깝게는 올해 시즌 초에도 디오텔 존슨이 이렇게 펀블 플레이에 참가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었고 조금 더 뒤로 가면 안토니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성역시대는 라커로만 해서 SNS 라이브를 켠 적도 있었죠 이처럼 일이 계속 터지는 리시버 진영에서 조지 피켄스가 또 한 번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건데 마이크 톱린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잘 배울 것이다 우리는 피켄스를 계속 기용할 거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때 하인즈워드를 중심으로 가장 이타적이고 팀원신적인 리시버진이라 불렸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올드팬 그리고 문제아를 계속해서 기용할 수밖에 없는 공격 진영의 재능 부족 이 와중에 몇 년간 리그 최악의 공격 코치던 맥케나드를 계속 신임하던 마이크 톱린에 대한 의문 등 이 모든 팀의 다소 부진한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팀의 3연패와 함께 조지 피켄스라는 리시버에게 정말 한 주 내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피켄스가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신시네티 벵갈스라는 나름 좀 후보 코트백으로 기세가 올랐던 디위전 라이벌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팀에도 후보 코트백이 들어왔었는데 195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합니다 이주의 선수에도 어쩌면 스틸러스 기준 올해의 활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활약이었는데요 그의 장기를 보여주는 듯한 이때의 상황에서의 상대를 압도하면서 캐치를 받아야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공을 잡고 난 뒤에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특급 리시버라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활약을 하는 와중에 다소음을 뿐이야 하는 자신의 원래 기질을 좀 유지한 듯한 제스처조차 스틸러스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피치버그 스틸러스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피스인게 분명한 조지피켄스라는 리시버가 과연 악동이 될지 아니면 피치버그 스틸러스에게 A급 리시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지 보는 것도 미쉬주코의 재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